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 말말말 들어볼 첫 번째 셀럽은 짐 크레이머입니다. 오늘 주식이 루킹 어플, 끔찍해 보여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기술주가 마찬 바닥을 오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앞의 문장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여서 내가 보기엔 좋다라는 말이었네요. 자, 나스닥이 실제로 장중 고군분투하다가 파란불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 스튜디오에서 다뤄주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짐 크레이머 이야기인데 진짜 기술주 바닥일까요? 바이더 딥 해야 되나요? 저, 잘 아시면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2주 동안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근거를 뭐를 대느냐면요. 레리 윌리엄스 교수가 차트 분석한 게 있는데 1분기 최악이다. 그런데 레리 윌리엄스의 주장이 뭐냐면요. 2자로 끝나는 해 있잖아요. 2자로 끝나는 해는 항상 주식 시장이 탄탄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통계를 내는 부분들이 있을 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그러면서 올해 전망을 얻으면 6월에서 7월이 저점을 이루고 9월에 매수장이 오고 4분기는 굉장히 상승장으로 간다. 이것을 지금 싹 녹여든 것 같아요. 상정하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 매도 장세가 사실은 거기 가기 직전에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다는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하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가거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 레리 윌리엄스의 차트 분석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올해가 작년같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장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끔찍해 보인다는 것은 적감에서 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걸 또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거기다 맨 끝에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우의 개 전략. 그러니까 배당률 좋은 거 해서 한 해 동안 갖고 가는 그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올해 써봐도 괜찮을까요? 이러고 얘기를 끝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생각, 실제로 기술주가 이제는 약간 저점이어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일지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금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그런데 짐 크레이머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댄 라일즈는 기술 투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기술주에서 손을 떼야 할 때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멀티플이 컴프레스, 압축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라면서 이 테크 섹터, 즉 기술 섹터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2022년 견고한 수익률을 위해서는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에너지와 금융이 장기적인 아이디어로 좋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논의를 마저 이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나일즈인데 나일즈는 오히려 기술주 안 된다라는 또 상반된 의견. 이게 아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일 겁니다. 그렇죠. 화두인데 댄 라일즈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죠? 기술주 분석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경영학이나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분석가들보다는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댄 라일즈의 포지션은 올해 S&P500은 20% 이상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댄 라일즈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매출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래 성장에 기대해서 기술주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이렇게 흑자가 나지 않는 기술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세 차례, 네 차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면 한 수 앞에를 보는 사람인데 지난 7월, 6월부터 올해 금리 세분 인상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 이분입니다. 딱 맞췄네요. 딱 맞추고 기술주에 관해서는 믿음이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술주보다는 올해 가치주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짐 크레이머나 댄 라이스나 지금 양대 산맥으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5대5 지금 팽팽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FMC 회의 또는 3월 금리 인상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많아지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의 고민,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바로 이룰 겁니다. 기술주를 지금 사야 하느냐 아니면 포트를 조정해야 하느냐 양의 의견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주 사는 거예요. 기술주 사는 거. 여기도 조금 엇갈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의견들이 지금 딱 엇갈리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런 산업적인 변곡점을 지나갈 때는 기술주와 증시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가요? 조금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효하다고 보시는 의견까지. 내기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말까지 안 가고 반기로 체크해보죠.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엉만장자 레이달리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점점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출연했던 팟캐스트에서 That's right,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동료이자 엉만장자인 빌 밀러가 제안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1에서 2%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That's right,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금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매수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해도 좋을까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강미장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레이달리오가 역시 비트코인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꽤 많이 소유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식이 이런 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올 때는 뭐를 줄여야 하면 현금, 달러, 유로, 엔화의 채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달리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해치 자산을 더 사라, 비트코인 사라는 것보다 일단은 오는 비는 피하고 봐야 하니까 해치할 수 있는 걸. 현금과 채권 보유를 최소화라는 얘기들을 먼저 하고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규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레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 지나고 지난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사실 이것도 5대5 팽팽하게 맞붙어있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정말 팽팽하게 지금 엇갈려있다라는 상황을 셀럽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모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 주 또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냉철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JP 모관에 헬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S 2022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잘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